야, 여기 빌딩 봐봐. 빌딩 숲을 날아다닌다. 이거는 정말 두바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저기 보면은 하얀 건물 보이지? 네. 어, 저거 뭐야? 저 위에 뭐 둘이 있는데? 하얀 건물 사이로 지금 하얀 건물이 한문의 스파이더맨. 어, 저거 뭐야? 하얀 건물 사이로 지금 하얀 건물이 한문의 스파이더맨. 어, 저거 뭐야? 어, 뭐야? 집라인. 어, 집라인. 와, 집라인이구나. 건물이 다 높으니까. 아, 너무 재밌겠다. 빌딩 사이에서. 너무 재밌겠다. 세계에서 가장 긴 도심 속 집라인입니다. 와, 그가 이게. 와, 가장 긴? 네. 와, 대박. 야, 1km? 네. 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건 80km까지. 엄청 빨라요. 와, 그럼 진짜 빠른다. 와, 대박. 와, 대박. 아니, 분명히 아까 저기 있었는데. 와, 여기까지. 와, 아니 건물과 건물 사이로 집라인을 이어서 노는 거예요, 지금? 등록도 하고. 네. 또 소약서도 써야 돼. 아, 소약서. 써야 돼. 여기, 변지도 한정 써.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하하하. 아니에요. 어, 이렇게. 뭐, 사고 시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어, 그렇지. 셔틀버스가 운행을 해갖고 저 집라인 타는 곳까지 데려다 줍니다. 저기 지금 170m 정도잖아요? 45층에서 셔틀버스. 예, 레디. 아.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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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대박. 와. 와. 아, 대박이다. 야, 근데 그냥 보통 집라인 타는 거랑은 약간 번지 기분이 나겠다. 약간 여기 오니까 긴장되는데요? 오. 오. 오, 야. 오, 야. 오, 야. 오, 잠깐만. 우리 저 결로 가는 거죠? 와. 떨린다. 와,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후 달리는데. 와, 난 후 달리는데. 하하하하하. 와, 난 후 달리는데? 오, 얘. 무서운데? 근데 나 좀 떨리는데? 저 때가 제일 무서워요 저렇게 누워서 시작하는구나? 누울 때, 누울 때 와, 진짜 무서워 지금 무서워요 오, 너무 좋다 와, 진짜 무서워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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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 체크, 체크 오, 대박 사건 오, 이거 약간 이상한데? 형, 이따가 봬요 갈게요 파이팅 오, 먼저 하는 게 나은 거 같아 엎드리는 게 무섭네 근데 밑에 봐야 되나? 안 보려고 해도 봐야 되는 거잖아? 밑에 보면 진짜 오금이 절어요 와, 이거, 이거 재밌네 재밌네요, 이거 재밌네요, 이거 이거 보니까 재밌네요 오, 엄청 빠르다 간다 와, 건물을 옆으로 와, 간다 와, 이게 왜 이렇게 안 무서워하시나요? 저는 저런 거 잘 타는 편, 이름이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재밌다 이거 진짜 재밌다 진짜 이 건물들이 딱 줌아웃돼 있다가 줌인이 확 당겨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오, 푼도통이 오는 거 같은데? 오, 편도통이 오는 거 같아 설계를 괜히 했나봐. 비싼 돈 내고 이걸 왜 하는 거야. 출발 전엔 젖대가 제일 떨리죠. 오줌 지리겠다. 오줌 지리겠어. 해보내고 나를 매야 되는데 매 놓고 저러니까요. 진짜 재밌겠다. 괜히 소개. 괜히 소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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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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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고 난데 엄말랐어 와 도와주게 내가 유행을 한 이유는 저쯤 되면 여유가 생긴다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еш 막 짜드림 아 그 아 예 아 막 유통한 Cooper 뿐 영원 형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으 아 아 아isel 기가 무거워하다 진짜 Very good 첫 액티비티가 네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최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어떤 거예요? 이 다음에 할 게 또 어마어마해 또 있어요? 남자라면 두바이 와서 그런 슈퍼카를 보고 싶어하는 이 욕망 바로 그거! 슈퍼카 네 다 뽑았다 최고 다 뽑았다 어서 탁 달리자 우리 아까 지나갈 거예요 오! 프로세스포츠카 이 차라고 말할 것 같으면 한국에서도 신청하고 1년 반이 걸리고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 횟땡차입니다 말려 육아처럼 달려가 제대로 신발 대신 이제 바퀴 멈출 생각 없어 오토바이는 못 봤다 못 봤다 널 데리러 가 베리랩 저게 불편해 보이는데 빨리 나와 우와! 형 근데 데리러 가 힘없어 일루가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그래요? 바퀴다 바퀴 보자 바퀴가 안 굴러 갈 것 같아요 바퀴 보자 바퀴가 붙어 있는데요 뭐요? 슈퍼카가 아닌가 봐 이게 바로 미리의 자동차입니다 미리의 자동차? 이 슈퍼카가 네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가로질러요? 시속 100km까지 보트 보트 보트인가?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가로질러요? 시속 100km까지 와 자 포기하겠습니다 와 스포츠카처럼 생긴 보트를 타고 물 위를 달리는 해양 스포츠 멋있어 너무 멋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예요? 아직 한국에는 없어요 servicios 파업 스포츠 물이 쐈다 물이 쐈어 아 물 들어와요? 일단 약간 짐수 느낌이 있어, 쑥 들으면. 오, 소리 좋아. 와, 멋있다. 와, 신기해. 기분 이상해. 와, 이거 배경 봐봐, 배경. 와, 야. 대박이 한 명대 입술 같은 걸 탈. 오, 멋있어. 나도 운전해 보고 싶어.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네가 재밌다니까 좋다. 응, 재밌다니까 좋아. 이 키가 확 나가다니깐. 저게 엔진 소리가 정말 웅장하게 들려요. 진짜 멋있게. 정말 슈퍼카 타는 느낌. 지금 람보르시 댕이나 페라 댕 타고 있는데. 너무 멋져서.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성능도 무선도 가진다고 봐야지. 저 운전 안 어려우세요? 운전하는 거 그냥 차 운전하는 거랑 똑같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와, 느낌인데? 와, 빨라. 와, 앞바퀴. 앞바퀴. 앞바퀴 들려, 앞바퀴 들려. 앞바퀴 들린 거 봐봐. 와. 이건 멋있다. 저 드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한 번씩 드는 재미.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아, 차가워. 오, 아, 차가워. 오, 아, 차가워. 오, 아, 차가워. 오, 아, 차가워. 다 운전 좀 잘해요. 다 젖었어. 저희는 다 젖었어요. 한 번. 마음껏 말 봐라. 와 진짜 되게 신기하다 그림이 진짜 특이하다 여기가 두바이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줄 해보시면 야 이게 두바이니까 가능한 거지 형 우리 이거 타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 타고 두 번 다운타운으로 다운타운 출발